제3회 1번 문제 불러놓기를 691원이여 빼기를 368원이여 넣기를 407원이여 빼기를 275원이여 넣기를 610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370원이여 169원이여 892원이여 546원이여 724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601원이여 빼기를 512원이여 넣기를 780원이여 빼기를 459원이여 넣기를 368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132원이여 410원이여 805원이여 683원이여 769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316원이여 581원이여 빼기를 279원이여 넣기를 420원이여 빼기를 748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815원이여 653원이여 269원이여 180원이여 427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154원이여 349원이여 빼기를 280원이여 넣기를 615원이여 8번 문제 불러놓기를 768원이여 빼기를 768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20원이여 289원이여 491원이여 507원이여 816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527원이여 빼기를 148원이여 넣기를 388원이여 818원이여 빼기를 234원이여 넣기를 659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286원이여 527원이여 170원이여 892원이여 349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